한 달에 266만 4,660원.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수급액입니다. 2018년 단 10명에 불과했던 200만 원 수급자는 4년 뒤 5,410명, 그리고 지난해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.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68만 7,183명으로 70만 명에 육박합니다. 200만 원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보다 약 23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. 때문에 이 돈을 고정적으로 받으면 은퇴 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. 단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커지겠죠. 물론 노후 대비가 의무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. 이탈을 막기 위해 35년 된 제도 손질까지 나섰는데 최근 더 내고 더 받자에 모인 시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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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